날씨가 좋아 설렘 이럴수는 상황이 좋지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프랑크프루트에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엔진 문제 때문에 4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기다린 거예요 저는 잠이 들었지만 도착을 했는데 다음 경유식 비행기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거 같아요 4시간 늦게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프랑크프루트에서 1박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길다 오늘은 편하게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이 타는 대로 갈 거예요 일단 우리 베니스를 갈게요 어렸을 때 베니스의 상인 영어학원에서 제가 엄청 영어를 봤었는데 그 베니스로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나요 이렇게 가만히 나요 센트럴 스테이션 와우 브라이버 그리고 은비입니다 진이 한도는? 진이 한 거 같아요 진이 한 거 같아요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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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одну 어렸을 때 인사랑 비가?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나요?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나요? 아... 스피디스 나폴리카나폴리카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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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시아 멜라노에서 기차를 타고 베니스, 베네시아로 가요 유럽 첫 기차 약간 해리포트 나오는 역같아요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어 여기 여기 오 아멘